미련한 자의 독배 인생을 사는 일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비가 오는 날은 길을 막고 눈이 오는 날은 눈을 막고 걸어가리라 필요한 길이면 우산을 준비할 일이며 출입을 계획하여 근심을 없앨 일이다 오는 비에 젖지 않을 도리가 없으며 불평한다고 오는 비가 멈추지 않는다 마음이 형편을 앞서가면 마음을 비울 일이며 마음이 변치 못하면 형편은 고통이 될 일이다 마음은 내 것이니 내가 결정할 일이며 형편과 처지는 내 것이니 내가 어찌 할 일이 아니다 아 어리석은 것은 우리들이다 내 것이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내 것 아닌 것을 내 것이냥 품고 살다니 누구도 날 아프게 할 수 없다 날 아프게 할 자는 오직 나 자신 뿐이다 걸어가다 몹시도 아픈 어느 날이 오면 병원 갈 상처가 아니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다탈 일이다 일이다 ository какой 아멘